어서 오세요. 여기에 오늘 들어온 싱싱한 놈입니다. 2kg? 4인이 먹으려면 3kg는 돼야 되는데. 왜죠? 싱싱한 걸로. 다 선 깊은 저 음인들. 숨이 멈출듯 다가오면. 불꽃처럼 여기저기로. 튀어 터질듯한 내 마음. 뭐야? 야. 뭐야, 갑자기. 안 떨어져. 안 떨어져. 난 떨어질 거야. 뭐야, 좋은 일 있어? 좋은 일 생길 거야. 우리 아빠 나오시면 우리한테도 좋은 일 생길 거야. 아버지 나오신데? 잘 됐다, 진짜. 윙크해봐. 갑자기 윙크야. 빨리 원숭이도 침팬지도 못하는 인간만 할 수 있는 고양이 해봐. 해주세요. 자. 잘한다. 또? 하나 더? 응. 축하해. 축하해? 응. 축하해? 응. 축하해? 응. source libid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